일제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어쩌면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불과 닷셋 만에 사퇴했습니다. 고액 변호사 수임료와 부동산 투기,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등 가장 기본적인 인사검증 항목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홍원 총리가 사퇴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며 야심차게 내놓은 안대희 카드. 이번에도 전관 예우에 따른 고액 변호사 수임료 논란으로 엿새 만에 낙마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기까지 2주일을 보낸 청와대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증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인선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무총리에는 문창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중앙일보 시절에 쓴 극우 성향의 칼럼과 수준 미달의 대학 강의가 도마에 올랐고 급기야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망언 퍼레이드까지 불거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다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그런데 저는 아까 서울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만일 그때 통일한국을 주셨으면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500년 동안 게을러갖고 누네가 지금 이렇게 한번 맛봐라 일본 놈한테 지배당해봐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지 그 정도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그런 분을 내정했을 때 뭔가는 이유가 있어서 내정했을 텐데 저는 제 소개로는 안 되는 그스를 안 치렀다 자질이 없다고 저는 단칼에 의해하고 싶습니다 야당은 즉각 문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현 정부들로 지명된 4명의 총리 후보자 가운데 세 번째 낙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돌아보면 총리 후보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출범 1년 3개월 동안 중도 하차한 고위공직자 후보가 10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명 하루 이틀 만에 언론에 의해 흠결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많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청와대는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지금의 청와대는 인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추천과 검증을 담당합니다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정기획수석과 민정수석, 정무수석까지 4명이 당연직입니다 여기에 검증 대상에 따라 경제수석이나 홍보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해당 분야 수석들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참여정부 시절 인사수석실, 이명박 정부에선 인사비서관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담 부서가 없는 협의체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잖아요 학교 때 안다든지 직장에서 안다든지 혹은 사회생활에서 안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인재를 얻는 데 있어서 이런 적은 풀에서 사람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러다 보니 인재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방식과 절차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구축된 인재 데이터베이스에서 후보군을 우선 추천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넘겼습니다 중앙인사위를 폐지시킨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고소형 내각 등 인사 헛발질을 반복하다가 나중엔 후보자 개인별 체크리스트와 청와대 내부 사전청문회 등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참모진 몇 명에만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보다는 대통령 의중부터 살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인사철마다 청와대 관계자가 3배수로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 낙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 검증해봐 이랬을 때는 검증이 잘 되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느낌을 이미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 사람 복수를 주면서 아주 철저히 검증해봐 이렇게 하는 거 한 사람을 내려버렸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지금은 지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라는 과정이 있는지 그것조차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연이은 인사 참극과 관련해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박정희 독재 시절의 인연 등으로 연결된 박 대통령의 오랜 월로 가신 그룹 7인회의 존재입니다 수장격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이 인사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구시대의 철학과 가치가 인재 발탁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과 이사라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안대희의 낙마로 이어졌고 윤창중 사태를 겪고도 극우 논객을 피하지 않은 것이 이번 문창극 파문을 초래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국민과의 눈높이가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에요 국민 보고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악담할 거냐를 따져봐야지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 거냐를 따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라는 게 내가 국민들로부터 제한되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매번 허락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시대착오적이고 공허한 국가개조론보다 청와대 인사시스템부터 개조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